한국국토정보공사 중국에서 가장 공부 열기가 뜨겁다고 알려진 이 마음, 이름마저 특별하다. 장원 극제자들을 많이 배출해 얻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장원 마을은 베이징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헌안성의 외딴 농촌에 자리 잡고 있었다. Alright, so, it looks like we're finally arriving in Chengwancheng. Yeah, yeah, it took 15 hours, so we're a little drained. Yeah, all the way from Beijing. I mean, we took a train, a drove, and looks like we're finally on a scooter, so. Yeah, we're pretty happy to be here finally. Yeah, definitely. 장원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학교. 정교생이 1500명 정도 되는 이 마을의 하나뿐인 고등학교다. 이른 아침부터 학교가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하다. 소음을 따라간 곳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저마다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다. 옆자람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다. 놀라운 집중의. 그들은 매일 아침 한소리로 책을 읽는 것이 암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낡은 학교의 낡은 교실 아이들은 좁은 교실 안에 가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서 수업에 필요한 책들을 책상 위에 성벽처럼 쌓아둔다. 고개를 숙이면 높은 책덩이에 가려 얼굴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누구 아냐 졸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서양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교실 풍경과 독특한 공부 습관. 우린 그들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문제가 einzel다. 이것은 내가 이학년을 배운다. 10-15분인가? 그래서 이제 다 알아보고, 지금 지금 있는 분석들은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들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 알아듣는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